내일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6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고와 낙이 되풀이되는 윤회를 벗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108가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요. 진우스님이 들려주는 선명상 에세이 개미의 발소리를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소하기 위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이 곧 불교이며 불교가 곧 삶인 현장 포교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수행 방식을 현대화하여 다가서겠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지임사에서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진우스님. 이를 위해 진우스님은 불교의 전통 수행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한국형 선명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 온 진우스님의 개미의 발소리가 출간됐습니다. 지인들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참선 수행하던 스님에게 세속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통했는데 어느새 개별적으로는 대답할 수도 없을 만큼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겼다며 막무가내로 달려온 신도들에게 답변하려고 준비했던 한 장의 메모지가 이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체험한 이야기로 구성된 개미의 발소리는 선과 명상이 융합된 선명상이라는 개념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스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돼서 좋다거나 싫다고 고락을 분별하게 되면 인과의 업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운명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몰락은 지금 당장 일어난 기분과 감정을 분별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데 결국 자신의 운명까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진우 스님은 감정만 다스릴 수 있어도 운명은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이것이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한 호흡 들이시며 나와 함께하는 인연을 생각하고 한 호흡 머금으며 내가 행한 일들의 인과를 생각하고 한 호흡 내쉬며 고락의 분별 없는 고요함을 생각합니다. 보시, 시계, 인연, 정진, 선정, 시혜의 육바람일과 선명상을 생활화하면 있는 그대로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